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이번 시간은 I'm going so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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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네, 다시 한번 단토를 시작하면서 Flipping Could Me YG 회사 사내 여러분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이 선곡을 하는 기준 자체가 정말 아무 의미 없죠? 네, 오늘 저희가 솔로를 준비한 이유는 얘가 아폴로 솔로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니의,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이었던 솔로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건데, 뭐 딱히 솔로를 우리가 대단히 그 원곡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따따라라라라라 이걸 어쿠스트 기타로 치고 나머지 편곡들을 간단하게 핑거 스냅은 직접 녹음하고, 베이스만 미디로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되도 않는 보컬을 얹어보는 식으로 마무리 어차피 노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뭐 거의 지금 보면은 저거라, 그냥 루프라 네, 한 번, 이거는 정말 한 번 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쓱 친 다음에 계속 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틀어드릴 테니까, 암으로 그냥 치세요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건 하나 받아놔 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E플렛 E플렛 E플렛이요? E플렛 파워코드 E플렛이면은 그러면은 따 따 따 따 B B 하나 해주세요 네, B B 갈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냥 똑같은 소리 그냥 사실 이거 4개 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 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аци tun 아, 거풀 OK 네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샘플링으로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최근에 비트를 찍은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냥 다 녹음으로만 그냥 요즘에 약간 저희가 그 오디오 음질만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했었어 가지고 그죠 근데 간만에 I'm going solo-lolo 덕분에 보통 요즘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하게 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느 정도로 저기 정말 이 수치만큼 잘 나오는지 이런 느낌으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좀 인형이 정말 마우스질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이럴 때 한 번씩 하는거죠 뭐 이런거 네네 재밌네요 네 제가 박자를 몰라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딜레이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요? 거의 뭐 지금 남얘기 하듯이 지금 네 하고 있죠 Fx 채널에다가 스테레오 놓고 일단 리버브를 하나 리버브요? 완성입니다 빛나는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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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brigens 이런 식으로 훌륭합니다 I'm going solo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아우 야 이거 뭐 야 이거 되게 멘탈 안한다 왜 김은국 아저씨가 또 그러니까 어 그런 느낌 있잖아 와 이게 같은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트렌디하거나 우습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최종 트랙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나는 솔로 빛나는 솔로 I'm going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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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솔로를 모니터 해봤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어쨌든 그 오디오 퀄리티를 봐야 되니까 솔로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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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샌드를 다 뺐습니다 샌드를 다 뺀 상태에서 들어올게요 샌드를 다 뺀 상태에서 들어올게요 빛나는 솔로 I'm going solo I'm going solo 아 근데 확실히 UAD 충분히 UAD 퀄리티가 보입니다 UAD의 특성 있잖아요 미들 빵빵하게 나오는 소리 맞아요 있어요 단단해 단단하고 힘이 좋아요 확실한 I'm going solo 그럼 여기다가 은정씨가 연주해 주신 기타 빛나는 솔로 I'm going solo I'm going solo 확실히 확실히 미들 쪽이 단단하고 시원해요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솔로를 솔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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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니터를 한번 해봤고요 생전 저희하고 안 어울리는 장르 어쿠스틱하게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아폴로 솔로는 확실히 UAD 그런 특유의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인 게 확인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번들로 제공되는 UAD 플러그인을 통해서 윈도우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60만원대의 가격대에 그렇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그런 인터페이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그인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정말 좋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UAD는 맥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솔로가 아주 좋은 여러분들에게 확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구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 가격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아요 정말 UAD의 엔트리급 좋은 모델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